오늘 신인 선수들과 함께 빵 만들기 봉사를 하러 왔는데요. 우리 선수들의 빵 만들기 실력 한번 기대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두 가지 빵 함께 만들 감사한 김치입니다. 소고루에다 양 번져를 같이 하셨어요. 소고루 양 번져를 만들건데 쪼악! 소고루에다 양 번져를 같이 하셨어요. 소고루에다 양 번져를 같이 하셨어요. 소고루에다 양 번져를 같이 하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합쳐서 진짜 형만 믿습니다. 진짜 형만 믿어. 바로 앉아봐. 바로 앉아봐. 바로 앉아봐. 바로 앉아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해줄게요. 이렇게 먹어볼까? 합친아이 아니죠? 네. 시작. 억지로 반쪽을 당겨서 바닥 안으로. 뱉기로 당겨서 바닥 안에서 돌리는 거죠. 우리 비닐 없는 팀은 앞으로 나오세요. 비닐 없는 팀은 앞으로 나오십니다. 오케이. 제가 했어요. 아 정말요? 해명 좀 해주시죠. 아 이게 중계 플레이 했어요. 중계 플레이 했어요? 마무리 제가. 마무리는 주의가 있는데. 마무리는 주의가 있는데. 마무리는 주의가 있는데. 수분 한번 잡아줘서. 톡톡톡 들어와서. 위에. 와이프케일을 해주시고. 엉덩이 세우시고. 조신 후에 한 바퀴 쭉. 허리에 손을 잡아둬. 허리에 손을 잡아둬. 허리에 손을 잡아둬. 허리에 손을 잡아둬. 손을 잡아둬. 안 잡아둬. 이거 뭐에요?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어? 아니요? 그냥 한 번 더 하나에다가 모아서 손을 덜어주세요 자, 됐어요 위에 하나 위에 하나 그대로 이렇게 오, 멋있다 방이 너무 쫄깃쫄깃해 건강한다고 했어요? 다 같이 이렇게 이웃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한 번 더고 저도 좋은 걸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좋습니다. 우리 이웃들 모아서 그런 느낌으로 재미있었고 네, 너무 좋습니다 보람사는요 너무 좋아요 또 하고 싶어요 음 다음엔 어떤 봉사를 돌아가실까요? 다음에 어린이집 같아요 어린이집? 어린이집 좋아하세요? 네 애기 애기 알죠 알죠 자, 찾아볼게요 안녕 깐다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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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